낙동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부산과 경남 기초단체 6곳이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현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와 사하구,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낙동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들 6개의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낙동강 권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낙동강의 관광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우수해 인프라 조성 등 주민들의 용어와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부산, 김해, 양산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단체들이 맺은 협약서에는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태탐방성과 수상 레저 사업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함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낙동강과 관련한 현안 문제와 규제 개선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의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협약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가 기초단체들은 내년 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실무 추진단을 꾸려 올해 말까지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